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존새 플랫폼 빈방입니다. 오늘 보실 곳은 상격동 포케노구리 인근에 있는 비발디라는 곳입니다. 비발디는 뭔가 생기있고 활발하고 그런 어떤 역동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 편으로 이렇게 신발장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원룸의 형태지만 주방 공간이 약간 넓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문을 통과해서 안을 보시면 이렇게 옷장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책상 공간이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산뜻하고 예쁘고 깨끗한 그런 공간입니다. 네 이렇게 여기 특징은 베란동간이 구성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경북대학교 쪽으로 채광이 너무 훌륭하게 빛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상격동 경북대학교 농장문인근에 있는 비발디 온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